참가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더 많은 노래로 사랑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소리안기 공연단에서 좋은 행사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어르신들 오늘 마음껏 또 내일 어버이날 대신해서 오늘 미리 더 좋은 일들 많이 간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우리 어르신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항상 만수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작곡가입니다. 우리 가수님들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요. 자 이번에는 우리 가수 최은희님 보내야겠습니다.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르신들 정말 행복한 시간 되세요.